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드레아 톰슴 미 국무부 차관위에 최근 북한이 쏜 신형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대부 압박 정책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직접 기술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사안이라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세계 각국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을 열고 최근 북한의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계속 비판을 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제재와 압박 작전을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슨 차관은 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원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사한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 기술 지원 여부를 묻는 미호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기밀 사안이라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실무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날짜는 갖고 있지 않지만 재개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력조약 INF 탈퇴 이후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해당국 지도자와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톰슨 차관은 동맹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 GMD로 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마이클 그리핀 미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13일 워싱턴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 토론회에서 GMD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기술 수준이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자신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핀 차관은 이어 미국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로 최근 고속 요격 시험을 두 번에 걸쳐 실시했다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급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북한의 석탄 취급 항구들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대형 선박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 최근 제기된 북한산 석탄의 불법 거래 의혹과에 연관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랩스가 13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선박 한 척이 보이는데 길이는 약 110미터 대형으로 주변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합니다. 10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처음 등장한 이 선박은 13일 위성사진대보다 약 30미터 뒤 지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북한은 석탄을 실을 때 한쪽 적재 공간을 채운 뒤 다음 공간을 채우기 위해 선박을 전진시키는데 이번에도 같은 형태로 선박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일부터 13일 사이 남포의 석탄 항구를 관측한 결과 최소한 선박 4척이 3, 4일씩 머물다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3일에 포착된 선박은 약 138미터에 달했습니다. 남포의 석탄 항구는 불법으로 석탄을 운송하다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석탄을 실었던 곳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최근 비호의와의 인터뷰에서 석탄을 비롯한 제재 품목의 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중국 남방지역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금과 수산물을 비롯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재 품목을 피해서 시계를 비롯한 다른 품목으로 임가공 무역을 누리고 지난해보다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 석탄이 대형 선박에 실리는 모습이 또다시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타격을 입고 있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탄 거래를 제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유럽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와 보고서, 결의안 등 다양한 방식이 이용됐는데요.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사나 인권소위원회는 12일 발표한 활동보고서에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1월 23일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해 북한 인권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토론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2015년 1월 21일에는 로버트 킹, 당시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초청해 북한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4월 20일에는 북한인권 책임 추궁이냐, 교류냐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열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정훈 당시 한국외교부 인권대사는 지난 수십 년간의 대북 교류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 할 때라면서 유엔 안돌이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최상의 대북 압박으로 꼽았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인권침해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위에는 유럽연합 EU의 입법기관으로 28개 회원국에서 선출된 751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5년 임기에 새 의회를 구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입찰이 공식 마감됐으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 마셜국 관계자는 13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입찰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입찰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라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연방 마셜국은 지난달 31일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경매에 붙였으며 입찰 마감 시한을 9일 오후 5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법원 승인을 받은 곳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귀국한 뒤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이 유일하고 법원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몰수를 최종 승인할 경우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매각 금액은 원비어 가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2분기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도난과 사기 등 범죄 금액이 43억 달러에 이르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위협정보 솔루션 제공업체인 사이퍼 트레이스는 1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의 도난 사기 등에 대한 최근의 포괄적인 개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북한의 엘리트 해커 집단이 아시아 5개 나라의 거래소에서 5억 7,100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훔쳤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암호화폐 시장 범죄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이 미국 주도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미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에 참여한 단체가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VOA가 미국의 비영리기구 오픈시크릿에 공개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3년 사이에 이루어진 미국 내 로비 활동 내역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로비를 요청한 민간업체로부터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의 로비 요청 등 다양합니다. 로비 활동 내역에 북한을 언급한 빈도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북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로비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